두 개 찾았다 두 개. 엄청 생각하셨거든. 뭘 찾아? 방탄을 찾았다. 찾아봤자. 뺏으면 돼. 누가 찾았죠? 누가 찾았는지 봐야 되겠네. 이 위에. 이 위에. 이 위에. 이 위에. 이 위에. 이쪽. 어디? 여기. 여건 다 지쳤는데 없어요. 저 모날팀부터 다 지쳤어요. 아니 뭐 이렇게 저기 네 명이 붙어 다녀요. 아니.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저는 일단 나중에 맞닥뜨리더라도 맞닥뜨립시다. 지효. 지효. 아, 조만이가 푸룩한 거 같은데? 네. 아, 여기, 여기, 여기 있네. 이 시대티업이? 아, 여기, 저희는. 네. 와서. 엄마, 나 오늘 진짜 잘못났다 내가. 초반에 여러가지 출연 좀 필요하시다. 내가 지금 세번cent으로も. 야 동훈아. 아휴, 내가 오늘 진짜 잘못 났다 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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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떻게 하냐고 이거. 내가 생각하겠어요. 제가 생각하겠습니까, 제가.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. 그럼 초반에 나한테 깨끗이 바로 간다? 그래요 이따 보자 이따 봅시다 저기 가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다음 번에 만나면 안 봐줍니다 지지 지지 형 저거 모르는 거 같은데? 노래 질이야 노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야 이거 메뚜기 한번 해줘 국민메뚜기한테 어떻게 메뚜기라고 해줘 국민메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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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메뚜 국민메뚜 국민메뚜기 내륙에서 가침들기라고 일단 가침들기 그리고 저쪽에 지금 광수랑 참 둘이 계속 그러니까 아니 이런 데 안에 항상 있던데 왜 오늘 없냐 제가 다 봤는데 밑에 없지? 야 너 치셨어? 저도 배고파요 정말 오늘 먹성이 간단하고 네 아까 천연이 왔었는데 이 이 유현 네? 배고파? 네? 이럴 때 먹을래? 이거 야 야 야 아니, 어떡해. 여기다 두겨내는 거야. 어떡해, 너. 왜? 아니, 이거는 진짜. 아, 진짜 찾고 싶다. 나 왜 지나가고, 왜 지나가고. 지금까지 계속 바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